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법률 방송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초대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이 어떠한 사상 정치 이념의 소유자였는가 그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7년으로 돌아갑니다 1904년 2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한성 감옥에는 나이 29세의 한 청년이 만 5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 되는 그 이승만입니다 고종 황제 폐위 업무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었다가 탈옥을 시도한 중재인 국사범의 신분이었습니다 무기징행을 선고받은 국사범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면 대한제국은 어느 편이든 이긴 쪽의 먹이가 될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무엇을 하였던가 어찌하여 그 곧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는가 그러한 통한의 피눈물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은 망국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권리와 명예를 상실한 노예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눈물이 흐릅니다 바로 그 피눈물을 이승만은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는가 흔히들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이완영 등 소수의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어찌하여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은 대한제국을 목적물로 둔 먹이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대한제국을 그의 보호국으로 삼아도 좋다 그 권리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승만은 전쟁이 트였다는 소식을 듣고 문듯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오늘날의 국판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옥중에서 도와주는 조교도 없이 참고할 만한 문언도 변변치 않은 채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그는 미친 듯이 그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의 실타리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이 4개월 만에 완성한 그 원고는 옥중으로 반출이 되어서 태평양을 건너 1910년이 되어서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우리 대한의 인민에게 독립이 무엇인가? 그 독립정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 망국의 비극을 피하기에는 너무 많이 늦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인민의 가슴 속에 독립정신이 똑바로 박힌다면 그렇게 해서 대한인민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간다면 언젠가 세계 여론이 호전되어 우리가 다시 독립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신랄같은 희망을 피력한 그와 같은 지지의 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한국 역사상 한국의 무명이 시작된 지 2000년 이상입니다만 그 긴 역사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 철학의 저작입니다 이 책에는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커라든가 존 버니안 철로 역정을 선 존 버니안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세계의 교양서 국부론을 지필한 애담 스미스 그리고 세계의 영구 평화를 꿈꾼 인마누엘 칸트와 같은 서유럽 대몽주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위대한 신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사상이 정치 경제학이 오롯하게 녹아 있습니다 잘 소화된 채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로서는 최고급의 양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과거의 급제를 위해서 유학의 사소오경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는 우리 동양의 요교사상 그 아름다운 점수도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건대는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간 이 책은 한국인들에 의해서 까마득하게 잊혀왔습니다 어느 정치학자, 어느 철학자, 어느 경제학자, 어느 역사학자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정독하고, 이 책에 섬여 있는 계몽적 이념과 사상을 이해하고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독립정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철학의 저작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건대적인 역사서입니다 책은 52개의 챕터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후반부 26개의 장은 1876년 개항 이후 1904년 러일정쟁에 이르기까지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그에 대한 조선왕조의 대외정책에 관한 서술입니다 1876년 일본과의 개항이 이루어지고 강화도조약이 체결이 되고 몇 년 뒤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천국과의 종속적인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열국과의 통상조약이 이루어지고 갑신정변이 벌어지고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서 국무, 민비가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되는 비극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간파천이 이루어지고 뒤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와 같은 어떤 한국인의 자주 독립을 위한 민간으로부터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개항기를 점철한 사건, 사건이 매우 수준 높은 실정과 함께 소개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보다 솔직하게 표현해서 오늘날의 역사학 수준보다도 군데군데는 실정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그러한 고급의 역사학적 서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 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역사학자가 이승만인 줄 알고 있지 못합니다 흔히들 역사학자들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역사학자를 가지고 1907년에 독사실론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한 신채호를 가지고 한국 최초의 근대적 역사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3년 앞서 옥종에서 개항계의 역사정치 국제정치사를 지필한 그것도 신채호와 달리 매우 실정적인 자료의 기초에서 외국과의 조약은 그 원문을 찾아서까지 확인하고 했던 그 실정적인 역사적 서술이 1904년 3년 앞서 이승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정치가이기 이전에 한국의 근대 역사가 낳은 최고의 학자이자 지석인이었습니다 1904년 옥종에서 독립정신을 지필한 데 이어 1910년에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논문은 매우 훌륭한 학술 논문이었으며 이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는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독립적인 저작으로 시중 출간하였습니다 지금도 구글에 여러분의 구글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책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그 원문과 함께 검색이 되는 저작으로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어떤 철학 박사 학위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1913년에는 하와이에서 한국교회 피파학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미 망해버린 그의 조국 대한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라는 독립운동의 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사상 그 사상의 수준을 오늘날에 한국의 지성사회가 이해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것을 극복해서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승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대한제국이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 낡고 태보적이어서 그렇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하게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안이 인민 하나하나가 자유의 인간으로 거듭이 나는 길이다 총을 쏘고 만세를 부르고 감옥에 갇히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익히고 새로운 종교를 익히고 한국인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것을 한국 교회가 수행할 과제다 청독부는 악랄하게도 한국 교회가 그런 독립운동의 기지가 됨을 알기에 한국 교회를 피팍하였던 것이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오늘날의 서유럽이 저렇게 부강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수 년 동안 공부를 해본 결과 그것은 서유럽에서 마틴 루터 성생이 인간의 자유를 깨우친 결과로 오늘날의 서유럽이 저렇게 부강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철학과 역사적 안목을 갖고 한국 교회 피팍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1941년에는 그 28년 뒤에는 일본 내막기 영어로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또 하나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의 프린스톤에서 제출한 학위 논문과 이 일본 내막기는 이 영어로 쓰였습니다 이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치가와 군인으로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가와 군인은 자기들이 수행하는 일본과의 전쟁의 한편의 목적이 한국의 독립에 있음을 자각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독립은 무기국이 수행할 당위적인 종교적인 책무다라는 인식이 미국인들에게 깊숙이 심어진 그러한 역할을 한 책이 바로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이승만과 같이 독립운동을 한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 김규식 선생, 조소왕 선생, 여은영 선생, 김구, 백범 김구 선생 등 많은 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편이라도 외국인이 인정하는 학술적인 논문을 쓰거나 단 한 건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읽을 책을 쓴 사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남긴 문집이 있어서 그의 문화생들이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문집을 출간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모두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그들이 한 연설을 또는 신문에 기구한 짧은 칼럼들을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승만은 지금도 읽을 가치가 충분한 반드시 읽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세계 보편적인 어떤 철학적 가치를 지닌 역사학적 어떤 어떤 높은 가치로 평가되어야 될 그런 책을 남긴 당대의 유일한 정치 철학자 역사학자였습니다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벤플리트 장군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또 6.25 전쟁에서 전사를 하였죠 이 벤플리트 장군은 이승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승만 그는 그의 몸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이다 그는 우리 시대에 우리 20세기에 1950년대 당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학자 사상가 정치가 애국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자 사상가를 먼저 언급하는 데 대해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승만은 20세기 한국이 배출한 걸출한 세계적인 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또한 가장 걸출한 정치가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의 위대한 사상과 걸출한 정치활동으로 생겨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한국인은 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는 커녕 온갖 터무니없는 비방과 편견으로 그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승만을 평가했던 벤플리트 장군과 같은 자유의 영혼을 높은 식견을 아직도 우리 한국인은 소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금국의 제1공로자이며 초대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매도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정치가들은 글피다면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글피다면 이승만 독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마치 4.19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시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연한 사실을 호도하고 오른쳐야 하고 있습니까? 이승만의 저작을 정독한 적이 없는 대학의 정치학자 역사학자는 이승만에 대해서 시세에 밝은 취미주의자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가와 지식인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한 이 대한민국을 잘못 태어난 국가라고 버릇처럼 매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뭔가 분열적인, 분열 유발적인 정신문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갈등적이고 분열적인 정신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안에서 그 집안을 일으킨 조상이 있습니다 그 조상의 다소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을 듣고 그의 공론을 내세움으로써 집안을 다소리고 후손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집안이 흥기합니다 저는 국가도 하나의 큰 집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의 원훈, 제1의 공로자를 이렇게까지 매도하는 어떤 참박하고 잔인한 정신문화라면 이 문화, 이 나라에 밝은 장래가 있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비관적인 어떤 그러한 전망을 하곤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치가들이 걸핏하면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의 정적을 수많은 사람을 심지어는 협조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대중을 함부로 추방하고 죽인 사람 그리하여 한 사회가 이룩한 한 국가의 토대가 되는 무명을 파괴한 사람을 가지고 그러한 재앙을 초래한 사람을 가지고 독재자라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승세기가 나온 독재자의 표본입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문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건설한 사람입니다 문명이란 건 뭡니까? 뒤집어 놓고 말하면 문명은 보편적 가치의 국가를 말합니다 그 국가를 세운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추방하고 가두고 죽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년대는 언론의 자유가 만발을 했습니다 그 시대 신문을 보십시오 이러도 되겠는가 금방 태어난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전쟁 와중에 이렇게까지 정부를 무한 비판할 수 있을까 보기에 따라서 그것은 방종에 가까운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만발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에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모두 9차례의 정북적인 선거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한 분씩 전국을 더럽다 놓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어느 독재자가 그렇게나 자주 전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실시했습니까 스탈린이 실시했습니까 히틀러가 실시했습니까 히틀러는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당 정치를 폐지를 했습니다 모든 독재자는 의외를 해산했습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확하게 2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오늘날에 지방선거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지방자치 그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2년에 한 번씩 전국적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승만은 오히려 국민투표의 기회를 통해서 야당과 국회가 반대하는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정치기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런 정치가를 두고 어찌 독재자라고 합니까 그 선거가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1960년 제4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부통령 선거가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바른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정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이 85세 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너무 고령인고로 임기도정에 자연사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선거의 초점은 부통령 선거에 모여졌습니다 부통령 선거는 야당이 이길 전망이 우수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당시에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핵심 세력들이 무모하게도 부정선거를 핵척을 했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이뤘습니다 바로 4.19죠 부정선거를 인지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상당한 학생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서 울먹이면서 젊은이들이 불의를 보고 일었었으니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독립협회 운동을 하면서 탄압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니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야를 했습니다 책임지고 하야를 했습니다 어느 독재자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합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날의 경축사에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은 새롭게 태어난 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그가 평생을 추구한 바로 그 정치 이념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누구도 국가도 임의로 부정할 수 없는 한 개인이 지닌 천부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899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승만에게서 이 천부에 걸리는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닮은 걸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신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르고 유익하게 쓰라고 소명을 받은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엄을 받고 태어난 내가 어찌 독립하지 않고 어찌 남에게 빌붙어 살며 어찌 자유하지 않고 노예로 살며 어찌 거짓말을 입에 올리면서 남을 미혹하며 어찌 사악한 말로서 남을 무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독립이란 것은 이렇게 또는 자유란 것은 이렇게 조물주의에 의해서 귀중한 소명으로 귀중한 존재로 지엄을 받고 태어났다는 존재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정신은 그 점을 피눈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과 자유는 제 힘으로 살고 남에게 억압을 받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독립정신이란 책에서 이승만이 슬퍼한 자유는 독립은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자유란 것은 곧 통상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올바로 읽는 관문입니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독립과 자유는 소극적으로 어가르부터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상이라는 정치경제학의 진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어봅시다 1492년 클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의 상인이 오대항과 육대주를 누비는 대항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자원이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고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이란 책에서 이승만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항의 시대에 펼쳐진 지구대적 규모의 통상 이것이 자유다 그런데 이 자유 곧 통상은 곧 경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방적이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과 우수한 지식이 개발되었습니다 통상과 더불어 경제가 성장하자 정신분화는 더욱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서유럽의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가 태어난 것은 바로 세계를 무대를 한 통상이 안겨지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왜 통상인가 이승만은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지구를 더없이 풍요롭고 다양하게 창조하여서 인간들이 통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방국이다 우리 것이 최고다 남의 것은 필요없다 그렇게 문호를 걸어잠그고 외국인을 배척하고 외국인의 문물을 사갈시 하고 심지어는 외국인을 살해하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피력한 자유의 이념은 곧 통상이오 경쟁이었습니다 왜 통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나님은 이 지구를 기기며묘하게 너무나 풍족하고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통상을 하면 할수록 서로가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알게 되고 물질 생활이 풍요해지고 정신문화가 고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한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섭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란 독립이요 통상이요 경쟁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과학이요 학문입니다 그리고 정신문화의 고향입니다 자유는 곧 통상이고 경쟁이고 학문이고 나아가 혁신이다 오늘날 대다수 한국인들이 아직도 낯설어하고 또는 거부감을 느끼는 자유의 이념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종교개혁 사상이요 서구의 개봉주의 정치철학이요 자유주의 정치 경제학인 것입니다 나아가 잘 알려진 인마누엘 칸토는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를 끝내고 인류가 영구한 평화의 길로 접어들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유인의 공화국이 되는 것 두 번째 세계 어디에도 자유롭게 통행하고 통상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이 앞에 두 조건을 감리할 세계기구가 설립되는 것 그것이 칸트가 제시한 세계연구 평화로입니다 이 칸트의 자유주의 철학은 18세기 말에 최초의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승립한 미국의 정신으로 정착하였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으로 건너온 미국인 성교사와 어사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정신을 감옥에 갇힌 이승만에게 오롯하게 전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이승만에서 피력된 이 자유와 통상의 이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은 것이어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것이어서 밀려오는 조수와도 같은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이를 거역할 수 없다 거역하는 인종은 거역하는 민족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불행하기도 우리 대한이 지난 30년간 그러하였다 그러하였다 그래서 이제 만국의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다 그러한 절절한 심정으로 쓴 것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입니다 이승만의 정신을 무엇보다 자극한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저물주는 몇 개의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가운데 자유와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장으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시작하죠 이 선언문을 읽은 이승만은 말하였습니다 구구절절이 더없이 적절하여 장부의 혈기를 격동시키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한 구절로 말미야마 세상의 모든 조목의 근본이 생겼다 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민주정치를 동양 우리 동양의 상고시대의 요순의 정치가 현실로 부활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장차 세계는 미국의 주도 될 것이다 미국의 비견할 다른 나라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리더가 되어서 인도하는 자유와 통상의 길로 인류는 영구한 평화를 달성하며 공룡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이런 세계사회의 미래에 가는 비전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미국이 대한제국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할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일본의 지배하여 드는 것이 한국인의 행복과 한국 백성의 행복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나다 하는 것이 당시 미국 정치가 외교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공략하기 전까지 미국의 한국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미국의 이와 같은 한국 정책에 실망을 하고 미국의 냉대를 받으면서 미국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안창호 선생이 그러하였고 미국에 유학한 김규식 선생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눈길을 중국 정부와 소련정부로 돌렸습니다 그나머지 그들은 공산주의로 의 길로 그러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자유는 통상이요 경쟁이요 학문이라는 그 자유이념의 근본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냉대를 받지만 장차 이 세계가 미국에서 주도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만한 체계적으로 그의 정신을 훈련할만한 교육과 독서의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좌우 합작을 꿈꾸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시장경제는 병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야말로 영원한 바다이며 공산이니 민주니 하는 것은 그 바다에 이는 일시적인 이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건 지난 20세기 세계 역사가 그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역시 미국의 냉대에 실망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뻗친 도움의 손길을 미국은 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정치가 정치에 대해서는 실망을 했지만 미국의 시민과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양식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차 자유의 큰 물결이 미국에서 주도되는 물결이 일본 제국주의를 해체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독립의 기회가 온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위해서 쉬지 않고 미국의 시민과 교회와 그리고 정부를 향해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세계 민주주의와 동양평화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드디어 많은 미국의 시민이 그 이승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불과 26년 뒤에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6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에서 26년은 한줌의 하나의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신념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931년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선독립의 대한의 독립의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의 자유이념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흐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리관지 신념을 변치 않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승만 이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1923년 이승만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공산혁명은 적주의 지비하여 있는 많은 후진 문제국의 구원의 등불과도 비쳐졌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후원에 마음을 잃고 공산주의와 합작하거나 공산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크게 분열하고 만 것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분열 책동이 중요한 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분열을 몸으로 체험한 이승만이었기에 바로 이 글을 썼습니다 공산당의 옳고 그름 당부당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주장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평등하게 잘살게 하자는 공산당의 주장은 옳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해서 자본가들이 양반 노릇하는 것 이것을 막고 노동과 평등 세력을 이룩하게 하자는 데에는 나도 찬성이다 그렇지만 자본을 자본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곤란하다 자본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공업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의 지혜가 막혀 결국 물질적 개명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 자본을 폐하면 물질적 개명이 중단된다 러시아 혁명 이후 불과 4년 만에 공산주의의 옳고 걸음을 사회적 입법을 통해서 불평등은 막고 견제하자 그러나 자본을 폐하면 물질적 개명이 중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다른 어느 지식인이 후지 민족에 있었는지 아마 찾기 힘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승만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학으로부터의 해방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 진보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근본적인 동력으로서의 자유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승만의 자유인용과 독립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독립운동은 1945년 8월에 중단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45년 일제가 폐망하고 미국군이 남한을 통치하는 그 3년의 기간에 그의 독립운동의 마지막 3년은 커다란 성과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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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는 이민족이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우리 대한의 동포들이 이승만의 외침에 기를 기울이고 그가 제시한 자유의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유인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만 없었더라면 민족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은 주장했습니다 우선 남쪽만이라도 자유의 이념으로 이 민족을 소생시킬 필요가 있다 연후에 나머지 병든 북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여러분은 여러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통일은 자유의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념입니다 자유 이념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앞으로 100년이 걸리더라도 성취해야 될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 선후관계를 혼돈해서는 곤란합니다 여기를 혼돈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지식사회의 가장 큰 명점이자 이 나라 정체성이 혼란되고 있는 근본 지점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파동 물길로부터 이 민족의 반쪽이나마 건져낸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올바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제가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